7일로 징계 여부가 미루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2주 후죠. 그래서 2주 후로 미루어진 그런 이준석의 징계 결정에 대해서 본인은 이렇게 어떤 심경인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는 6월 22일 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다음 달인 7월 7일 심의하기로 그렇게 의결했습니다. 대신에 이준석 씨의 최측근인 김철근 실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의혹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나면 그 다음에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그 다음에 당이 내릴 수 있는 몇 가지 그런 징계 처벌 가운데 한 가지를 아마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 증거인멸 의혹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 그런데 기본적으로 김철근 씨라는 사람은 이준석의 최측근으로서 이준석을 대리해서 어떤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어떤 행위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준석이라는 그런 자신이 모시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꼭 같은 그런 혐의가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김철근 씨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 그런데 이준석은 두고 보겠다. 이것이 상호 이율배반적이죠. 그 부분들이 조금 이제 윤리비원회가 상당히 정치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조금 더 외견상으로서는 이준석은 주눅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나를 아마도 징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 당당하게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징계 내달 7일 소명 듣고 결정. 반면에 김철근 정무실장은 징계 절차가 개시되다. 그래서 7월 7일 날 열리는 국민의힘의 윤리비원회 회의 석상에서 이준석 당대표의 소명을 청취한 뒤에 징계 여부 심의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내용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어떤 처벌을 하든 또 처벌하지 않든 간에 기본적으로 합법적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 그래야 뒤에 말이 어차피 나오겠지만 말이 조금 그렇게 힘을 얻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징계를 앞두고 이준석 당대표의 입장을 소명을 직접 듣겠다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왕희 윤리비원장은 이날 밤 11시 50분쯤 윤리비원회 회의를 연 뒤에 취재진에게 이준석 당원 현당대표는 제4차 중앙윤리비원회를 7일 7일에 개최해서 소명을 청취한 이후에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왕희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을 했고 증거인멸 의혹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징계 절차 개시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 증거인멸 의혹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지시하거나 사주한 사람이 바로 이준석 씨겠죠. 그렇지 않고 본인이 알아가지고 그렇게 할 일은 만모하지 않습니까요. 김철근 실장은 이준석 대표 성상납이 나온 뒤에 제보자를 만나서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으면서 7억 원 투자각서를 써준 의혹이 있습니다. 이준석 이왕희 위원장은 김철근 실장 징계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 개시를 했으니까 더 소명을 들어봐야 되고 아직 의혹이 덜 풀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김영일 님은 이것은 바로 권성동 씨 원내대표의 권성동 씨 작품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또 이보다 맹백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맹백한 사건이 없죠. 여러분 보시기도 그러시죠. 이보다 맹백한 사건이 있겠습니까 조금 진행하다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전 대표의 변호 업무를 맡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가 추가적으로 공개한 그런 증거물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다 맹백한 사건이 없는 것이죠. 이 맹백한 사건을 두고 이렇게 윤리위원회를 계속해서 끌어오고 또 그것에 두고 언론 프레이를 통해서 자신의 무죄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선전선동하는 그런 젊은 당대표 모양도 보통 시민들에게 참 의아하게 그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무튼 그 내용을 보면 이항희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에게 7월 7일 날 윤리위원회에 참석을 요청했는지 묻는 데 대해서 출석을 요청했다.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징계 논의도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정거인멸 의혹에 관한 품위유지 위반을 심의를 했고 처음에 윤리위원회가 징계 심의를 게시한 내용도 그런 내용이다. 또 이항희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할 것이고 징계를 안 할지라도 소명을 다 들어봐야 된다. 징계를 안 할지라도 소명을 다 들어봐야 된다. 징계를 안 할지라도 소명을 다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아리숭한 겁니다. 예단에서 징계하겠다고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것이 아니고 모든 윤리위원회 회의는 어떤 기준을 결정해 놓고 한 것은 아니다. 애초부터 오늘 결정할 게 아니었고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그런 국가적으로 중요한 그런 사안들이 모두 다 정치적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니까 정말 양식 있는 시민들로서는 납득하기가 힘든 거죠. 지위 고하 여하를 막론하고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보다도 정치적 판단이 항상 앞서는 나라가 돼버렸기 때문에 줄을 잘 서거나 힘이 있거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가지고 사실 여부가 전혀 중요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것이죠. 그게 참 딱한 일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악한 일이라도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거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돼버린 그런 사회가 우리를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참 불만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 한 분이 이희근 님이 조목조목 잘 지적을 했습니다. 김철근의 징계 절차 개시로 전거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결론 내고 이준석에게는 스스로 사퇴할 시간을 주는 의미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준석이 스스로 사퇴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은 아니니까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이준석은 2021년 12월 27일 날 성접대 의전 담당 장 씨와 통한 이후에 김철근을 밤 12시 넘어 대전으로 내려보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1월 10일 날 김철근이 대전에 내려가 장 씨에게 7억 원 투자각서를 써주고 입막은용 가짜 성상납 부인 확인서를 맞교환한 건 모른다고 부정한 것입니다. 이준석이 보냈던 김철근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쌩뚱맞게 이준석을 모르는 7억이나 되는 투자각서를 김철근 독자적으로 써줬다는 해명은 윤리위원회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이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각서를 써준 것은 모르고 성상납 부인 확인서 받아온 것만 알아서 경찰에 제출했겠습니까? 국민을 그야말로 완전 바보 취급한 것입니다. 털끝만치에 양심조차 없는 이준석을 탈당시켜야 당과 윤석열 정부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준석은 더 이상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자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은 절대 자진 사퇴할 임무는 아니죠. 자진 사퇴하는 순간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마는 징계가 내려지더라도 바깥에 나가서 계속해서 분탕질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인물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왕희 윤리위원회 결정을 보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몇 가지입니다. 무조건 합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되고 당규 당원에 맞춰서 모든 것을 진행해야 된다. 그다음에 시간이 1주 2주 정도 더 걸리더라도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이왕희 윤리위원장이 사실에 바탕을 둔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왕희 윤리위원장이 걸어온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과연 사실에 바탕을 둔 공정하고 객관적이 중립적인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참 간단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성상남 의구가 금품수술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증거인멸 의혹이 사실인가 아닌가라는 것은 지금 이미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사실 여부가 완전히 가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명분을 축적해 가지고 어떻게든 면피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너무나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보통 양식이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이 이토록 중요한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아마 항의를 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준석의 측근인 김철근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된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간 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받는 부분은 김철근 실장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이다. 이왕희 위원장은 김철근 실장의 징계 절차는 개시한다. 사유는 전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철근 실장이 받고 있는 의혹이 이준석 대표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다음 달 7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한층 높아진 모양새다. 이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판단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봅니다.